오늘은 월컷! 이거 어디가? 뮤비 월! 재밌겠다! 불어난 적 없어! 아 그러니까! 룰러포스터다! 야 뭐 언제는 나이 서른 먹고 놀이공원 논다고 참 약간 현타오는 식으로 일이야 제가 이야기 하더니 막상 보니까 애처럼 좋아하네? 신나? 얼굴 두 개세요? 아니 되게 크다 룰러포스터다! 우와 나 소리도 안 들을거야? 성도로 약하지 않아 아 대박 아 대박 잠깐만 무섭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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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에 자리가 더 무서운데? 와 잠깐만 끝에 자리가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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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오오오오오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그냥 갑자기 여기서 멈춰있다가 쑤윙 하고 가잖아 그리고 저거 올라가잖아 저거 저거 살짝 타고나니까 정신이 혼미한 느낌 아 그래 심지어 눈도 감았지 못하는 사람 특징 아 저 못하는 사람 무서워 못할때 눈 감은 아닌데? 들어간다 얼마나 소리 지르나 도자 저 이래? 소리 안 들리는데? 아 맞다 문 열리면 나가나? 아 여기 도는구나 뒤로 가 뒤로 가 아 뒤로 가는거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아 물 맞았어 아 metre 아 흐흐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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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저거 뭐 애들이 타는거라고 뭐라 하디만 타고 진짜 좋아하고 아니 나만 신나게 놀고 있어요 지금? 아니 나는 처음부터 애들 타는거라고 그런 말 안했잖아 어 저기요 네? 아 지금 난 애로 돌아갔어 이제 그 시절로 내려간다 역시 롤코는 비명이지 네 오늘 무비 월드 여기까지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? 어디 가? See you